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이 앞에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회도 없으리라 여기 말씀에 너희는 나의 증인 이렇게 되어있는데 증인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또는 증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대한 또 다른 증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제가 환영의 뜻으로 꽃을 준비했습니다. 컴퓨터에 넣어놔서 시들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 기적과 영혼 과학, 기적, 영혼 성경에 나오는 기적 그리고 영혼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과학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써놨는데요. 왜 써놨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오늘날 밤에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아주 유명한 과학자와 아주 유명한 성직자 예를 들면 목사님 이렇게 나오셔서 그 주제를 갖고 토론을 하면 일반 시청자들이 누구의 말을 더 믿을까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목사님들께서 섭섭해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현상이 좀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의 말을 좀 더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죠? 이유가 있을 텐데요. 보통 일반 사람들의 생각에는 과학자들은 뭔가 증거를 갖고 얘기한다. 그리고 또 과학자들은 뭔가 객관적으로 얘기해준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들은 안 그러신가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에는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일단 우긴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목사님들은 결론이 항상 고정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야 되고 성경은 반드시 진리여야 됩니다. 그걸 부인하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안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시청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목사님들은 뭔가 객관적으로 얘기해주기보다는 뭔가 주관적인 선입견을 갖고 얘기한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의 경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오늘날 과학자들의 영향력이 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는 말은 거의 무비판적으로 믿습니다. 최근의 사건 빼고는요. 그런데 이번에 황우석 교수님 그 사건이 어찌 보면 잘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가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편견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데 오늘날 어쨌든 과학의 영향력이 아주 큰 시대이기 때문에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면 과학자들이 하는 일을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앞부분에서는 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정리된 과학을 가지고 과학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기적, 영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진화론과 창조론 문제를 얘기할 때 객관성을 갖고 엄밀하게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창조가 옳아야 되고 또 일반 사람들은 무조건 진화가 옳아야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믿음은 좀 내려놓으시고요. 어느 쪽이 더 옳으냐 하는 걸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어느 것이 더 옳으냐라는 걸 얘기할 때 따지는 게 뭐냐면 과학적인 합리성을 따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쪽이 이제 더 과학적이냐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창조진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교양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학교 끝나고 나서 채점할 때 약간 착잡한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 학생들이 오히려 논리가 부족합니다. 믿지 않는 학생들이 오히려 논리정연하게 뭔가를 막 얘기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기독교인 학생들 답안지를 채점하다 보면 대략 요점이 이겁니다. 지는 잘 모르지만 믿어요. 뭐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합리적인 이 답안지를 쓰기보다는 일단 믿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막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답안지를 쓰는데 제가 그런 답안지에는 점수를 안 줍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에 대한 타당한 변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기독교인들에게 약합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기독교가 묻지마 신앙을 강조했기 때문에 따지고 믿으면 믿음이 아니다.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학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교과서의 진화론과 성경의 창조론 이렇게 따지면 어느 쪽으로 기울 거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진화론 쪽으로 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이 더 과학적이라고. 심지어 그 기독교인들조차도 성경이 더 과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요. 교육계든 과학계든 교과서의 진화론만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와중에 성경의 창조가 더 과학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는 사이비 과학자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몇 주째 계속 누구한테 강의를 들으시는 겁니까? 소위 그 사이비 과학자에게 강의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비교적 말을 잘하죠. 그리고 여러분은 거의 혼수상태죠. 그냥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제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얘기 중에 뭐 틀린 거 없나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이라는 기준을 갖고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길이를 재려면 자가 반듯해야 됩니다. 그렇죠? 삐뚤빼뚤한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느 쪽이 더 과학적이냐라는 걸 말하려면 과학이라는 기준이 반듯해야 됩니다. 맞죠? 자기가 잘못된 과학이라는 과학에 대한 개념을 갖고서 이게 더 과학적이다 저게 더 과학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이라는 기준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할 텐데요. 여러분 그 제가 말하는 과학은 자연과학입니다. 요즘 이제 과학이라는 용어가 사람들에게 상당의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인문과학, 사회과학 이러면서 뒤에 과학자를 많이 붙여왔는데 저는 물질 세계에 대한 자연과학이라는 용어로 과학이라는 용어를 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과학, 과학 그러는데 과학이 뭐죠?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이 뭐죠? 갑자기 너무 뜬금없는 질문을 했죠? 과학이 뭡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침대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사실 과학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과학자들도 과학이 뭐라고 단정해서 말하기가 쉽지가 않을 정도로 과학을 정의하는 일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물이나 개념을 인식할 때 종합적 인식이 있고 분석적 인식이 있는데 동양 사람들은 어느 쪽 인식이 강하겠습니까? 종합적 인식이 강합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분석적 인식이 발달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서양 사람들이 더 체계적으로 과학을 잘 발전시켰는데 여러분 사과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요. 사과가 둥글고 빨갛고 마시시고 이렇게 차근차근 조목조목 나눠서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이 훨씬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과학이 뭐냐라는 것도 우리가 좀 분석적으로 따져보면 과학이 뭔지를 정리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과학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 집 개가 논문 쓴느라고 바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만의 착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과학을 하는데 그것도 조건이 붙습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식의 질서를 가진 사람들이 과학을 연구하고 또 과학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우주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여기에 현재의 물리적 우주라는 제한 조건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과거나 미래를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재를 대상으로 관찰하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비물리적인 것 예를 들어 마음 같은 것은 과학이 직접 다루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무겁다 그러는데 그래서 몇 톤 그렇죠? 그래서 비물리적인 영역은 과학이 직접 다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현재의 물리적 우주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이해하고 잘 다스리는 겁니다. 이 말 속에 사실 다 포함되어 있는데 잘 이해하고 잘 다스리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과학적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학적 연구 방법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과학자라고 합니다. 음악으로 훈련받은 사람은 음악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과학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 연구 방법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런 과학적 연구 방법의 첫 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과학은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뭔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찰한 다음에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으시니까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린 첫 번째 작품입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법칙을 설명하려는 거겠습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알아들으시는 걸로 보아서 제가 그림을 꽤 잘 그린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서 뉴튼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이런 말이 있죠? 자 그럼 이제 이걸 보시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이런 과학적 연구의 첫 단계가 뭐라고 그랬죠? 관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관찰을 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죠? 생각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이거 떨어지는 걸로 보면 무슨 생각 할까요? 먼저 가서 주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과학계로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와서 속삭이지 마시고 딴 데 가서 열심히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도 내다 팔아야 되겠다. 장사하시기 바랍니다. 경영, 경제 쪽으로 가주시고요. 노래가 나온다. 음악 하시면 되고 그림을 부리고 싶다. 이러면 미술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과학자들은 이거 떨어지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게 왜 떨어질까?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왜? 왜 그럴까? 하는 건데요. 여러분, 왜? 라는 걸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과율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인과율이 뭐냐면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강의 시작하자마자 기절하신 분들은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하루 너무 피곤하셨거나 아니면 문과거나 그래서 여러분 과학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대치한다면 가장 어울리는 말이 뭐냐면 저 인과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참 과학적이다 라는 말은 그 사람은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하려는 사람이다 라는 말하고 통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로 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실험도 하고 밤도 새고 이러면서 무언가를 밝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세 번째 단계는 과학자들이 자기가 연구한 결과를 표현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어떤 과학자가 평생 연구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죽었다 그럼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과학자들이 자기가 연구한 결과를 세 번째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과학자들이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연구한 결과를 표현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표현합니다. 하나는 법칙이고 하나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사시면서 법칙이 뭔지 이론이 뭔지 구별 안 하시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좀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과학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학의 법칙 중에 떠오르는 거 있으십니까? 과학의 법칙 중에 무슨 법칙이 있죠? 진량 보존의 법칙 또 만유인력의 법칙 또 관성의 법칙 또 지금 방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거기까지가 한 개죠? 네, 과학의 법칙이 있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과학의 법칙 그러면 머피의 법칙 뭐 이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과학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과학에는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중에 혹시 떠오르는 거 있으십니까? 진화론 또 상대성 이론 그건 내용은 잘 몰라도 사람들이 제목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양자론 그리고 한 개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과학에서 어떤 건 법칙이라고 하고 어떤 건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만유인력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지 만유인력의 이론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널리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빅뱅 이론이 있잖아요. 이 우주가 맨 처음에 뻥 터지면서 시작됐다는 빅뱅 이론 그런데 그 빅뱅 이론은 빅뱅 이론 이렇게 얘기하지 빅뱅의 법칙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별한다는 것은 무슨 기준이 있으니까 구별하겠죠? 그 기준이 뭘까요? 그게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실험적인 증명입니다. 실험적인 증명 쉽게 얘기하면 다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예외가 없을 때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놓으면 떨어지고, 놓으면 떨어지고 이거 하루 종일 놔도 하루 종일 떨어지죠. 여러분, 이거 하루 종일 놓으면 얘가 미안해서라도 한 번은 옆으로 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 뇌는 하루 종일 놔도 하루 종일 떨어져요. 그러니까 늘 다시 관찰이 가능하고 예외가 없을 때 이걸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유인력의 법칙. 그러니까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이론은 뭐냐? 다시 관찰할 수 없거나 다시 관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외가 자꾸 생기면 이론이에요. 그럴 뜻하긴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빅뱅 이론이 왜 이론이냐면 여러분, 그 이론의 제일 약점이 뭐냐면요. 이 우주가 맨 처음에 뻥 터지면서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약점이 뭐냐면 네가 봤어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맨 처음에 터졌다는데 그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다시 볼 수도 없죠. 그런데 합리적인 설명같이 들리니까 그걸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확실한 거겠습니까? 법칙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법칙은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장 끝머리로 이 법칙과 이론을 비교하는데 이런 법칙은 문장 끝머리가 무엇뭇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론은 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엇뭇? 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개를 구별 잘하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저거 구별 잘할까요? 못할까요? 저거 못합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저거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거 두 개 구별 못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심히 고생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고 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헷갈려서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죠? 그 표현이 뭐냐면 일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안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일 것이다 라고 바꾸는 바람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심히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두 개 구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략 짐작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둘 구별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거 두 개만 제대로 구별하셔도요. 웬만한 과학자들보다도 훨씬 분별력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법칙과 이론의 차이는 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학의 법칙은 금메달이고 과학의 이론은 은메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메달 경쟁을 한다 그럴 때 A라는 국가, 부자 나라예요. 선수단 수백 명을 전세비행기에 태워서 호화판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똘똘한 놈이 한 놈도 없는 바람에 금메달은 하나도 못 따고 은메달만 100개를 땄어요. B라는 국가,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예요. 맨발에 청춘 하나 딸랑 화물선에 태워서 보냈는데 그 청춘이 마지막 날 마라톤에서 죽어라고 떼어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금메달은 이제 목에 걸었어요. 은메달은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메달 경쟁에서 앞섭니까? B인 거 아시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은메달이 아무리 많아도 금메달 하나만 못하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과학에서 법칙과 이론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론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이론이 아무리 멋있고 그럴 듯하고 수만 명이 그 이론을 믿어도 기존에 확인된 법칙에 어긋나면 그 이론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보든지 그래서 여러분, 법칙에 근거해서 이론을 평가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 이론에 근거해서 법칙이 틀렸네, 어쩌네 이러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잘 돌봐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그런데 의외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는 과학자들도 저 둘을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칙이 우선이고 이론이 그 다음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요 이런 법칙과 이론을 응용하는 단계인데 그런 걸 응용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요 법칙이 뭔지 이론이 뭔지 아무 관심 없어요. 그렇죠? 휴대폰이나 빨리 새로 만들어내라 뭐 이러면서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과학이 뭔지를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아니, 이해는 했는데 정리가 안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럼 과학이 뭐죠?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서로 얘기해보시죠. 과학이 뭐래요? 예, 그럴 때는요 제정신을 가진 인간이 현재의 물리적 우주를 잘 이해하고 다스리는 건데 그걸 잘 이해하고 다스리려면 과학적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 과학적 연구 방법은 네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단계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예, 근데 이제 그, 뭐 기왕 이제 과학을 정리를 하니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과학 연구를 왜 하냐면요 가장 고상한 대답은 진리탐구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좀 더 보편적인 대답은 행복하자고 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인간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다가 환경과 생명체가 다 중요하다 이런 공존의 논리가 지금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과학을 연구하면 과학을 연구하면 편리함이 얻어집니까? 평안함이 얻어집니까? 편리함이 얻어지죠. 근데 여러분, 행복하려면 편리함이 필요합니까? 평안함이 필요합니까? 둘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이 멋있는 분 오늘 이 수요예배 오신다라고 집에서부터 걸어왔다. 행복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도 고상하다 보면 평안함만 중요하고 편리함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 사람들이요 편리함을 얻기 위해서는 과학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맞죠? 근데 이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잊어먹어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희한하게도 현대인들이 편리함은 참 많이 얻는데 뭘 잃어버렸습니까? 평안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균형을 맞추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들이 더 있긴 한데요. 이거 다 했다가는 오늘 두 시간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줄이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기침이 조금 아직 안 나서 가끔 이렇게 울컥울컥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과학과 과학주의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보통 이렇게 성경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다니다 보면 가끔 아주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아, 성경 무조건 믿으면 됐지 뭘 따지고 믿으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법칙과 질서를 부여하셨죠. 근데 과학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이 우주의 법칙과 질서를 발견해내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학을 연구하면 당연히 어떤 결론이 나오게 돼 있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 그리고 성경이 진리라는 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학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된 과학주의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요, 과학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 가지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많은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지금 자기 전공이 없다고 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칸이 모자라서 몇 개만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건 과학주의를 버려야 되지 과학을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과학을 무시하면서 왔기 때문에 오히려 큰 손해를 받습니다. 학교에서 진화론을 과학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니네들이 뭘 아냐 이러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학이라는 엔진을 떼어놓고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기초가 과학이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제가 좀 지루하지만 앞부분에 이렇게 쭉 과학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별로 어렵진 않으셨죠? 들을만 하셨죠? 그래도 표정은 오늘은 되게 딱딱하네 이러시는 잠시 기지개 한번 켜시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인생계획이 없던 지질학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과학이 이렇궁 저렇궁 얘기를 해서 좀 딱딱하다고 느끼실지도 모르는데요. 제가 조금 이따가 기적, 영혼 이런 걸 얘기하려면 과학을 정리를 해야만 그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제 과학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나면 과학의 한계가 보입니다. 여러분, 보통 많은 사람들이 과학의 한계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미신, 맹신, 불신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 과학적 연구 단계가 네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 네 단계를 잘 보시면 과학의 한계가 보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과학적 연구의 첫 단계가 관찰이죠.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관찰할 수 없는 것은 과학이 확실한 결론을 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관찰의 한계인데요. 그럼 과학은요. 시간, 공간, 물질 이것은 너무나 정확하게 잘 측정합니다. 그래서 1억분의 1초 1조분의 1g 이런 것까지 과학자들이 다 측정을 해요. 그런데 과학이 못하는 게 뭐냐면요. 과학자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이 비물리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어쩌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이제 마음입니다. 마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분 한 번 살짝 보시죠. 마음이 보이세요? 시커네요? 그런데 정말 마음 가지고 계세요? 혹시 마음이 없으신 분 나 마음이 없다. 그런 분 안 계시죠? 다 마음 있으시죠? 좋아요. 마음이 있다고 우기시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몸 안에 있습니까? 몸 바깥에 있습니까? 몸 안에? 네.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큰 몸도 아니니까 각자 자기 마음이 있는 곳을 한 번 가르쳐보세요.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뭐 여기, 여기 지금 그런데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이요? 어디요? 보이지 않는다고요? 대충 피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마음이 어딨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곤란하죠? 사실은 제 질문이 틀린 질문입니다. 마음은 위치가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위치라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은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위치가 없어요. 제 질문이 틀린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심장 옆에 몇 센치 뭐 이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서 마음이 없으신 분 그랬더니 어떤 분이 손을 드시더라고요. 이상하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어떤 맥적인 사람한테 마음을 뺏겼대요. 그래서 저도 뭐 할 말이 없어갖고 조만간 도로 찾으시죠. 뭐 이러고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뭐 그런 경우 빼고 마음은 다 있다고 하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있지만 눈으로 안 보이죠? 여러분 그 점이 참 중요합니다. 존재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대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모르면 모르면 과학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이거예요.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의 1차적인 반응이 뭐예요? 보여줘봐. 믿게. 뭐 이러죠? 여러분 보여줘봐. 믿게. 라고 말하는 그 말에 어떤 생각이 들어 있는 거예요? 과학주의적인 생각이 들어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존재한다고 믿겠다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걸 과학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과학주의는 결코 틀린 생각이에요. 맞죠? 그럼 그 사람은 마음도 봐야 믿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이러면 보여줘봐. 보여줘봐.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과학은 관찰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무언가를 한다는 걸 모르면 뭐든지 다 관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걸 과학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과학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심리학이라는 영향에서 따로 다루고요. 물론 과학이 도움을 주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이라든지 영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영혼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과학의 또 다른 한계가 뭐냐면요. 여러분 증명한 것만 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증명할 수 없는 건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증명이라는 게 뭐냐면 다시 관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관찰할 수 없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은 과학이 단정을 못해요. 증명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게 뭐냐면요. 역사입니다. 역사. 여러분 예를 들면 거북손을 누가 만들었죠? 이순신 장군의 부하들이. 그렇죠? 그분이 직접 대폐질을 하셨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대표성을 갖고 이순신 장군이 거북손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거북손을 만들었다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하세요? 직접 보셨어요? 안 봤죠?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하세요? 드라마에 나오니까 옆에 있는 분이 잘 돌봐드리시더라고요. 그럼 드라마에 나오면 다 믿어야 되나요? 이제 그건 아닌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거북손을 만들었다는 건요. 여러분이 기록을 믿는 겁니다. 역사의 기록을 믿는 거지 사실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 사실 확인의 영역이 아니에요. 역사는 되풀이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거북손을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 살면서 이순신 장군이 거북손 안 만들었을 걸 이러고 돌아다니면 돌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아세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역사 삼국시대 배울 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하고 만주 땅에 걸쳐서 있었다 이렇게 배우셨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얼마 전부터 역사학자들 중에 저것은 일제시대 때 왜곡되고 축소된 잘못된 역사다. 우리의 진짜 삼국시대는 저런 것이 아니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심히 마음에 드시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 본토 쪽이 백제의 주무대였고 신라, 고구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넓은 영역이 우리 삼국시대였는데 저게 일제시대 때 엄청나게 축소되고 왜곡돼서 우리가 잘못 역사를 배운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둘 중에 어느 쪽이 진짜 우리 역사일까요? 아마 이 오른쪽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야, 기분은 좋지만 황당하다.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여러분 이 오른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시하거든요. 인터넷에서도 요즘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하나 둘 읽다 보면 저 오른쪽 주장이 더 그럴듯해 보여요. 그럼 여러분 저 둘 중에 어느 쪽이 진짜 우리 역사예요? 여러분의 심정으로는 오른쪽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의 지식으로는 왼쪽이죠? 근데 여러분 저 둘 중에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직접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역사관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관점을 갖고 역사를 바라보느냐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관은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역사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둘 다 우기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결코 증명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회적인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건 역사라고 그러고요. 이 일회적인 사건이 딱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정한 기적은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적 증명해봐. 믿게. 이러는 사람을 만나면 또 잘 돌봐줘야 돼요. 기적은 그 정의상 증명할 수 없는 걸 기적이라고 해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오늘 기적을 증명해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기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적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과 같은 그런 기록들은 과학적인 이야기입니까? 비과학적인 이야기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기적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도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제가 오늘 그 예를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린 두 번째 작품입니다. 이번에는 좀 괜찮습니다. 훨씬 나아졌죠? 제목은 개미와 바퀴벌레와 메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원 얘기인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개미, 바퀴벌레, 메뚜기를 나름대로 그린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수학에서 그 차원 아시죠? 1차원, 2차원, 3차원. 여러분 직선은 몇 차원입니까? 이게 1차원입니다. 1차원, 그 다음에 평면은 2차원, 그 다음에 공간은 3차원. 이제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개미, 1차원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개미는요. 선을 따라서만 평생 살고 선 바깥에 뭐가 있다는 걸 몰라요. 그냥 1차원에서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퀴벌레는 방바닥만 돌아다니다 끝난다고 해보자고요. 공간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 메뚜기는 공간상에서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산다고 치자고요. 자, 이 개미, 무실론 개미입니다. 신은 없다.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다른 개미들을 핍박하면서 야, 이 비과학적인 존재들아 이러면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고 이런 개미예요. 그런데 이 개미가 나름대로 이제 소신을 갖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퀴벌레 한 마리가 자기 앞을 쓱 지나간 거예요. 개미가 놀랐겠습니까? 안 놀랐겠습니까? 놀랐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존재가 자기 차원으로 싹 들어왔다가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놀라긴 했지만 이 개미가 워낙 이성이 강했기 때문에 아, 내가 어저께 잠을 잘못 자서 헛걸 받는가 보다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바퀴벌레가 한 번만 지나갔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며칠 후에 또 한 번 지나갔어요. 개미가 이번에 진짜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이번에는 진짜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번 본 게 아니라 두 번이나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본 게 잘못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미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자기가 지금 뭘 본 거냐면 기적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개미는요. A 지점에 존재하다가 B 지점으로 이동하려면 이 중간을 지나가야만 되죠. 그런데 어떤 제3의 존재가 A 지점에 나타났다가 중간에서는 전혀 관찰되지 않다가 B 지점에서 다시 나타났죠. 개미한테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저 바퀴벌레는 그걸 했죠. 그러니까 이 개미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자기가 뭘 본 거예요? 기적을 본 거예요. 비과학적인 현상은. 그렇죠? 개미가 너무나 놀라서 그날 이후로 방탕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신이 존재한다는 걸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개미에게 누가 신이에요? 바퀴벌레가 신이에요. 그래서 이 개미가 주변 사람들한테 전도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신은 있다. 내가 체험했다. 이러면서 회개하라. 이러면서 그래서 이 개미가 아주 신앙심이 깊은 개미가 됐는데 이 개미의 신앙이 점점 발전해갖고 무슨 신앙으로 발전했을까요? 재림 신앙으로 발전했습니다. 언젠간 다시 오실 거다. 이러면서 사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제 이 바퀴벌레는 자기가 개미에게 신적인 존재가 되어있는지도 모르고 방바닥에 빵뿌스러기 찾아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다가 이 바퀴벌레도 똑같은 상황을 경험한 거예요. 뭐냐면 메뚜기 한 마리가 자기 차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놀랬겠죠? 놀랬지만 바빠서 그냥 살다가 어느 날 사라졌어요. 뛴 거죠. 그 다음 며칠 후에 다시 나타났어요. 기적이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 바퀴벌레도 이 두 번째 메뚜기가 나타난 날 방탕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이 메뚜기를 따라다니면서 저를 제자 삼아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이제 한동안 다니다가 어느 날 또 메뚜기가 뛰었어요. 승천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바퀴벌레도 점점점 신앙이 발전해서 무슨 신앙으로 발전했겠어요? 재림신앙으로 언젠간 다시 오실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상황 이해하셨죠? 자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입장에서 보면 이 개미가 바퀴벌레를 신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걸 보면 웃겨요? 안 웃겨요? 웃겨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메뚜기가 볼 땐 이거 다 그냥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개미는 진지해요? 안 진지해요? 진지하다 못해 엄숙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미는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뚜기가 볼 때는 모든 게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일인데 이 개미가 볼 때에는 다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다 기적이에요. 여러분 위 차원에서 아래 차원으로 보면 다 그냥 상식이에요. 그런데 아래 차원에서 위 차원으로 볼 때는 다 기적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이 개미나 바퀴벌레 같은 상황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몇 차원을 살고 있냐면 3차원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간상에서는 얼마든지 휘젓고 살아요. 그렇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가끔 한 잔 들어가면 다 나와 뭐 이러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뛰어넘지 못하는 차원이 적어도 하나 이상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하나의 차원이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현재 같은 시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뵀으니까 이번 제도 또 만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 밉다고 야 너 좀 뒤로 좀 쳐줘서 올래? 뭐 이럴 수가 없잖아요. 세상이 싫다고 나 먼저 갈게 이러면서 자기가 시간을 앞서갈 수도 없죠? 여러분과 저는 늘 같은 시간을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차원을 뛰어넘는 어떤 존재가 우리 과거에도 나타났었다가 현재 나타나서 함께 지내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올게 나중에 다시 올게 이러면서 먼 훗날 다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현상을 보면 다 뭐예요? 기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위 차원에서 보면 뭐겠어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이 성경에 똑같은 형태로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돌맞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니네들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이미 있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화가 머리끝같이 치밀어갖고 돌을 들어서 예수를 처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니네들 조상 아브라함 보다 먼저 있었다는 말이 그렇게 돌로 처죽일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말인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별로 느낌이 안 오시죠? 느낌이 안 오시는 이유는 저 말을 여러분이 아직 못 알아들어서 그러신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내가 당신 할아버지 업어서 키웠어 이러면 이제 느낌이 오시죠?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서는요. 친구들끼리 막 놀다가 안 하면은 상대방 아버지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모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게 저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보다도 할아버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갖고 자기 조상을 모독한다고 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상황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창조자이셨기 때문에 창조 때부터 계셨었고 그렇죠? 그러다가 세월 지난 후에 지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좀 대화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나를 한동안은 또 못 볼 거다. 내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러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실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조금 전에 이 개미가 바퀴벌레를 이해 못하듯이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성경에 나오는 이 황당한 기적은 도저히 비과학적이라서 못 믿겠다라고 버티는 분들에게 아니다. 차원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세상 그 이상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닫힌 세계관을 갖고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물한 개구리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보다도 더 이상의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열린 세계관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열린 세계관을 갖고 살아라라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경험하는 것 내에서 해결되어야 믿겠다고 하는 것도 과학주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과학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황당하기 때문에 절대 못 믿겠다 이러는 분들에게 바로 이 비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불후의 명작 개미와 바퀴벌레와 멕둑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못 믿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설명하면 효과가 있으니까 앞으로 좀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장치 기적이 한번 켜시고요. 옆에 있는 분 안마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향 좌하셔서 옆에 있는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대로도요. 반대로두요. 반대로두요. 몸을 좀 풀어주시고요. 예. 자 이제 그 뒤에 좀 더 얘기가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좀 줄였고요. 이제 요점을만 오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으를 걸어가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이런 거 믿으십니까? 한 분 믿고 계십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 얘기 들어보고 그럴 듯하면 믿고 뭐 이러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지성인이 예수님의 기적을 믿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기적이 너무 많은데요. 그중에 아주 대표적인 세 가지 예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바로 뭐냐면 갈릴리 가나 지방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식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흥이 깨지니까 예수님이 짠 하고 나서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사건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건 내용은 아시니까 제가 이제 결과만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거든요. 첫 번째 기적.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데뷔하신 겁니다. 이게. 데뷔하신 건데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갈릴리 가나의 그 기적을 갈릴리 가나의 기적을 기념해서 만든 교회라고 합니다. 이것이. 성지술래 가면 여기를 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믿어지세요? 이게 믿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문과분들은 그래도 믿을 수도 있어요. 아 물이 좀 상했는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과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이런 물이 포도주로 됐다는 것을 화학적으로 따지면 H2O가 C2H5OH로 변한 거예요. 없던 탄소 생겼죠. 수소 숫자 안 맞죠. 엉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건 과학적으로 따지면 뭐에 어긋나요? 화학 반응의 법칙이 어긋나요. 그렇죠? 여러분 이론도 아니고 법칙이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법칙은 반드시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걸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법칙이 어긋나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믿냐고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 저걸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건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때문에 좀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사업이 양조 사업일까?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 술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제가 믿는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하신 사업이 오히려 술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도 이미 잔치에 흥이 나가지고 한참 취해 있는 사람들에게 술이 딱 떨어졌으면 기도하고 헤어집시다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좋은 술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맞죠? 여러분 지구상에 있었던 제일 좋은 술이 뭐였겠어요? 이때 예수님이 만드신 이 술이 제일 좋은 술이었어요. 맞죠? 그럼 그날 밤 이 사람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잔뜩 취했겠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술을 마셨습니까? 물론 이제 그 다음날 일어날 때 뒷골이 땡기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워낙 좋은 술이었기 때문에. 뭐 이 말을 알아두시는 분들은 이제 뭔가 수상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요 또 오늘 밤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자 마셔 마셔 주님 하신 사업인데 도와드려야지 뭐 이러면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 심오한 뜻을 헤아리기 전까지는 경솔하게 행동하시면 안됩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또 다른 기적이 뭐냐면요. 이 기적은 너무 유명해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뭐죠? 예 오병이의 기적인데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팬들이 많아갖고 어느 날 팬관리 차원에서 예 그냥 배불리 먹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재료는 뭐였냐면 꼬마가 도시락으로 싸운 듯한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셨는데 그것도 여자와 아이 외에 오천명이니까 여자 합치면 만 명 거기다 애들 바글바글 이러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 배불리 먹인 건데 그런데 믿어지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은 과학으로 따지면 무슨 법칙이 어긋납니까? 이게 그 유명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어긋나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떡 다섯 개 고기 두 마리 그래봤자 이만하잖아요. 그런데 2만 명을 배불리 먹이려면 여기 가득하게 음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 어긋나요. 그런데 여러분 저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아마 버스만 한 떡 다섯 개 하고 고래 두 마리였을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고래 두 마리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지만 문제가 뭐냐면 그게 애 도시락이냐 이거죠. 꼬마가 고래 끌고 오면서 엄마가 싸줬어요.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또 다른 기적이 뭐냐면 이제 저 이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밤에 혼자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과학적으로 따지면 무슨 법칙이 어긋납니까? 이건 좀 어려운데요. 부력의 법칙이 어긋납니다. 그렇죠? 부력법칙. 그러니까 물보다도 가벼우면 떠야 되고 물보다 무거우면 가라앉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이제 사람의 몸이니까는 가라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예수님이 빨리 헤엄쳐왔다 이러면 좀 믿겠는데 걸어왔다고 하니까 부력법칙이 어긋납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저걸 또 억지로 설명하려고도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저게 왼발 빠지기 전에 오른발 뭐 이러면 된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마다 과학의 이론이 아니라 다 과학의 법칙에 어긋나요. 이론에 어긋나면 아 그 이론이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법칙에 어긋나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요. 그런데도 여러분 저건 다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은 믿는다고 치더라도 저는 그래도 과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과학자의 양심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기적을 믿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실래요? 저를 좀 설득해 주시죠. 지금 둘러서서 그냥 안수기도 하나요? 주여 이자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나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맨날 이쪽에서만 보다가 전혀 다른 반대편에서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는 경우가 있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요. 저 과학의 법칙에 어긋나는 저런 황당한 건 내가 절대로 못 믿겠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느 날 입장을 바꿔보니까 저 기적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저는 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과학의 법칙이 뭔지를 압니다. 절대로 예외가 없는 게 법칙이거든요. 그 법칙을 인간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 없는데 만약에 만약에 이건 정말 만약인데 만약에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이 법칙을 정하신 분입니다.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기적을 들여다봤더니 뭐가 깨달아지는데 앗! 이분이 이 모든 법칙을 정하신 분이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런 기적을 베풀지 않고 착하게 살아라. 때리지 말아라. 이런 아주 교훈적인 얘기만 하고 가셨다.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뭐 그렇게 잘생긴 사람 아니지만 지리산에서 10년 계룡산에서 10년 포함산에서 10년 한 30년 면벽수호도 하고 나오면요. 지금도 대충 말을 잘하는데 얼마나 말을 더 잘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세상 사람들을 현혹시킬 만한 그럴듯한 말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 산은 산이고 밥은 밥이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절대로 못하는 게 속임수는 쓸지 모르지만 절대로 못하는 게 뭐냐면 저 과학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 과학의 법칙에 벗어나는 일을 하셨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저 성경이 거짓이든지 그런데 만약에 저 성경의 기록이 옳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라는 증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법칙을 정하신 창조자이시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제가 그 생각을 제가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 우리가 이해할 만하고 증명할 수 있는 일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런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창조자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학교에 크리스찬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핍박을 해요. 예수가 무리를 걸었다고 너 그렇게 황당한 거 믿냐? 이러면 그때 기독교의 학생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렇죠? 얼굴이 빨개져서 그날 저녁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쭈요 이러면서 아무 소리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제대로만 깨달으면 그렇게 뭔가를 도전해올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야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믿냐? 나는 이 기록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다가 빠지셨다.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왜 믿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무리에 빠지면서 베드로 나 좀 구해줘 다음부터 이런 일 안 할게 뭐 이러면 아니 생각해보세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어떻게 믿냐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이 뭐냐면요. 저는 하나님께 제가 과학을 공부했다는 걸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을 공부하고 났더니 법칙이 뭔지를 알게 됐거든요. 그 법칙은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게 법칙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준을 제가 명확하게 아니까 그 기준을 뛰어넘는 분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법칙에서 벗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처음 강의 소개할 때 첫 번째 강의 때 제가 예수님의 기적을 증명은 못해드립니다. 그렇지만 과학적인 원리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드렸거든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의 법칙 중에 가장 강력한 법칙이 있습니다. 생명에 관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은 아무도 못 깨뜨려요. 예외가 없고 무슨 법칙일까요? 그게 뭐냐면 죽음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죽음의 법칙.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요. 보통 미러클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요. 이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인이라고. 이 사인이라는 게 과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evidence 증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은 예수님이 창조자이시라는 것에 대한 증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학의 법칙 중에 가장 강력한 법칙이 죽음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 예언은 반드시 맞아요. 틀릴리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외가 없다는 게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법칙이에요. 죽음의 법칙. 그런데 저 법칙에서 벗어나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증명해보라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믿겠다고. 그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느 때라도 죽었다 다시 깨날 수 있으면 제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건 더 이상 기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증명할 수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하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 이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영혼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가 사회에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루니 사랑이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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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두 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천국을 못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 말씀은요 천국을 정말 가고 싶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가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는 천국 가자고 해도 안 가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 갑니다. 이래서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상한 얘기를 또 하나 들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저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당신 거듭나셨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 헷갈려요. 그렇죠? 아니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줄 알았더니 뭐 하나가 더 있네 이러면서 그렇죠? 자 여러분 겉으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 해보세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니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도 이 질문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저 거듭난다는 게 정확하게 뭔지를 알아야 거듭났는지 아닌지를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 게 뭔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세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새로워지는 건가?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거듭나는 거라면 저는 70번도 더 거듭났어요. 살다 보면 갑자기 기분 좋아질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저도 고민하다가 아 이게 거듭난다는 얘기구나 라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에 도움은 되실 겁니다.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조직의 비밀을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거듭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있는데요. 일단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세인 이라는 말은 종교적으로 거의 빈틈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이야기는 세상적으로 출세한 거예요. 그러면 종교적으로도 세상적으로 다 출세했으니까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모델이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갖고 선생님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꾸도 안 하시고 아주 본질적인 얘기를 그냥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약하고 일반 대중들한테는 자세하게 차근차근 얘기해 주시는데 좀 잘난 사람만 만나면 아주 본질적인 얘기를 그냥 해버리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가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간다 이랬죠? 니고데모가 천국을 가고 싶으니까 그래갖고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어요? 일단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제가 제가 어머니 뱃속을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이랬죠? 그땐 예수님께서 응 그거야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아니라 그러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그 다음 대답이 알송달송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저 예수님 하신 말씀 읽으시면서 그냥 뜻이 선명하게 깨달아지시는 분 아니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저게 무슨 말인지 혼동이 돼요. 그렇죠? 예수님도 해보세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러셨죠? 이상하게 말씀해 놓으시고 나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니고데모가 또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또 못 알아들었죠?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못 알아들었으면 여러분과 제가 못 알아 듣는 것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지극히 정상입니다. 안심이 되시죠? 못 알아 듣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 못 알아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의 대답이 문제예요. 너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냐 이러셨죠? 그럼 적어도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가요 야 이건 알긴 알아야 되는 건가 보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아까 마음을 말씀드렸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갔었죠? 이제 영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 10편, 19편, 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이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건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송케 한다는데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소송케 한다는 말은 기절했던 것을 깨어나게 한다든지 죽은 것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되살아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율법이죠. 그럼 여러분 일단 사람의 영혼이 무엇과 관계에 있다는 거냐면 율법과 관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요 옆에 앉은 분 마음을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 말까요? 마음이 읽힐까 봐 두려우시나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원칙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요 차원이 같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길이를 재려면 자로 재고 무게를 재려면 저울로 재죠. 여러분 키 170cm, 몸무게 60kg 이건 맞는 표현이지만 키 60kg, 몸무게 170cm 이거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단순한 얘기 같지만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길이는 길이로 재고 무게는 무게로 잽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은 무엇으로 재겠어요? 마음으로 재는 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은 나의 무엇으로 알아요? 마음으로 아는 거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왼쪽 자, 오른쪽 자 둘 다 자는 자인데 오른쪽 자가 심각하죠? 오른쪽 자에는 뭐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질서가 있어야만 길이를 잴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질서가 있어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내가 지금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이 읽혀요? 안 읽혀요? 옆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살다 보면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도 요즘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뭐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 마음의 질서가 무너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도 모르고 다른 사람 마음은 더더구나 헤아리지 못하고. 맞죠? 그래서 여러분 심리상담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의 질서가 무너지거나 틀려있는 사람들에게 대화를 하거나 만나면서 그 사람 마음의 질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하나 둘 읽히기 시작해요. 그렇죠? 저 사람 지금 슬프구나 지금 얼굴은 웃고 있지만 뭔가 근심이 있구나 이런 걸 읽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합니다. 보통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잘 생각하는데 세 번째가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표준 질서입니다. 표준.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위에 자나 밑에 자나 둘 다 질서가 있는데 이 위쪽 자가 표준이면 밑에 자는 짝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밑에 있는 자를 갖고 평생 길이를 재봤자 다 틀린다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 제가 이 앞에 앉은 분 얼굴 크기를 재야 되는데 이걸로 재야 되는데 여기 눈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다 눈금을 딱 그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세 칸을 정확하게 나눴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여기다가 1미터 2미터 3미터 이런 다음에 이 앞에 앉은 분 얼굴 크기를 재봤더니 3미터가 넘어 뭔가 잘못된 거 아시겠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질서라고 다 질서가 아니라 표준 질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얼굴 크기를 제대로 재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눈금을 매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제 표준자 있죠? 국제 표준 규격자에다가 딱 붙여놓고 눈금을 그대로 내려받아야 그때서야 이게 길이를 제대로 잴 수가 있어요. 맞죠? 그때서야 얘가 이제 잘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리를 갖고 영혼에 적용시켜 보세요. 여러분 옆에 앉은 분 영혼을 내가 인식하려면 나의 무엇으로 인식해야 되죠? 첫 번째가 영혼입니다. 그렇죠? 영혼 그런데 내 영혼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질서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질서 중에서도 무슨 질서예요? 표준 질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표준 질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완전한 질서 절대적인 질서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생각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10편, 19편 질서를 다시 읽으면 눈에 탁 띄는 글자가 하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율법이 어떻다고요? 완전하다는 게 저게 무슨 뜻일까요? 국제 표준 국제 표준 정도가 아니라 우주의 표준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혼 좀 쉽게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영어로는 스피릿, 소울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혹시 해병대 스피릿 아십니까? 해병대 여러분 해병대 스피릿을 한 마디로 줄이면 뭐죠? 한번 해병은 영혼은 해병 다 아시죠? 하도 여기저기 붙어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해병대에 들어가서 해병대에서 가르치는 교훈을 야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서 그냥 평생 해병대를 외치면서 해병대에서 가르치는 것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면 그 사람은 무슨 스피릿을 갖고 사는 걸까요? 해병대 스피릿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불교에 가서 불교 경전을 교육받고서 그것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무슨 스피릿을 갖고 살게 되죠? 불교적인 스피릿을 갖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교육받고 아 성경이 이게 절대적인 진리구나 라고 그 질서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면 그 사람은 무슨 스피릿을 갖고 살게 될까요? 성경적인 스피릿을 갖고 사는데 만약에 그 성경이 진리라면 진리의 스피릿을 갖고 삽니다. 그렇죠? 거룩한 스피릿을 그럼 여러분 보세요. 불교인과 기독교인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 스피릿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단답형으로 대답하시면 안됩니다. 어떤 건 통하고 어떤 건 안 통합니다. 착하게 살자는 통해요. 뭐가 안 통할까요?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안 통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스피릿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이걸 아셨다면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 태어난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 태어나는 게 있으니까 두 번째 태어나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둘 다 태어나는 것이 비슷하니까 태어난다고 표현했겠죠. 그럼 여러분 두 번째 태어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 짐작하시겠죠. 자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태어날 때 이 과정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결합이 돼서 이렇게 태어나도록 누가 설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태어나는 겁니다. 초생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태어난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태어날 때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인데 여러분 이 정자는요 이 부분에 유전정보가 있습니다. 제가 첫날 강의했던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에너지가 있고 꼬리가 이렇게 있어갖고 이 에너지를 이용해서 꼬리로 헤엄쳐서 여기 있는 유전정보를 이 난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최선의 임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난자는요 어찌 보면 그 자체로 거의 완벽한 생명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난자는요 그 자체로 한 평생을 살아요. 그래서 만들어져서 배란이 돼서 끝날 때까지 한 사이클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난자가 한 사이클의 삶을 사는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난자는 그대로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난자가 한 사이클의 삶을 사는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면 뭘까요? 이 정자 하나가 일로 들어오면 기적같은 변화가 일어나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요. 물론 이 상태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난자 자체로서의 존재하고 사람하고를 비교해보면 너무나 차원이 달라요. 맞죠? 이건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태어난 이 사람도 이 난자처럼 또 한평생을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평생을 사는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이 난자처럼 또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사는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이 한 번 일어나면 그게 뭘까요? 마치 이 정자가 생명에 관한 정보를 갖고 들어오듯이 어떤 생명에 관한 메시지가 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요. 그 다음 세상을 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좀 닮지 않았어요? 그렇죠? 표정이 아닌 것 같다는 표정 드시면 뭔가 닮았죠? 여러분 이 난자는요 이 생명의 정보를 받아들이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외부로부터 어떤 메시지가 있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수도 있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잠깐 좀 일어나주시겠습니까? 이래도 여러분 중에 그 말을 듣고 일어난 분이 있는가 하면 네가 뭔데? 뭐 이러면서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난자가 정자를 받아들이면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도 생명하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 세상으로 가요. 아 여러분 이게 첫 번째 태어나는 건 분명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외부로부터 생명에 관한 메시지가 내 속으로 들어와야 가는 거구나. 여러분 이 난자가 그 자체로 일로 못 가는 거 아시죠? 이게 일로 들어와야만 가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뭔가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여야 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기로 했어요. 아 예수님이 얘기한 네가 두 번 태어나야 간다는 얘기가 이 얘기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말에 위력이 있는 거 아세요? 사람의 말에? 이런 거 우리 실험해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중에 어느 한 분을 딱 정해놓고 여러분이 매주일 만날 때마다 이분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됐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뭐 이러면서 악수하는 사람마다 거 참 사람 뭐 이러면서 그냥 무시하고 이러면요. 이분이 몇 주 만에 교회를 안 나와버리면 다행인데 이분이 계속 그래도 끈질기게 계속 교회를 나오면 이분이 이상하게 변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아주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잘못하면 자살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사람들이 나만 미워할까?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말이에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짜고서 이분에게 만날 때마다 좋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잘생기셨습니까? 마음씨 좋다는 말 많이 들으시죠? 이러면서 계속 좋은 얘기를 하면 이분이 어떻게 될까요? 삭 살아나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스치는 소리를 한마디 탁 했는데 그게 마음에 딱 걸려가지고서 그냥 삶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말도 위력이 있을진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위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자기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어떤 진리의 메시지를 자기가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 때문에 그 다음 세상을 간다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좀 읽고 마칠 텐데요.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에 이 말씀들이 참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알지만요. 요한복음의 키워드 키워드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데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음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과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여러분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0장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기준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무엇을 듣는다고요?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를 나온다 헌금 많이 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기독교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그겁니다. 그래서 거듭 나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자를 믿지 아니하미니라. 여러분 그의 보내신자가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분인데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의 기준이 뭐라고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느냐 아니냐 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평생 동안 교회에 그렇게 충성을 하는데도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자기의 종교심을 가지고 교회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겉에서 보기에는 날라리신자 같아 보이는데 그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신앙의 본질이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내가 받아들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7에 좀 이상한 상황이 나오는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 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강의하다 말고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이러면 제가 미친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저 강사 정신이 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말고 지금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이랬거든요. 그래서 성경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한테 우리가 칼과 창으로 자기를 죽이려 두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자기를 죽인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저 예수가 미쳤구나 라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실제로 죽인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난자가 정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난자가 정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난자 죽죠. 그런데 뭐도 죽죠? 이 정자도 죽어요. 그렇죠? 둘 다 죽어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잠깐 일어나십시오. 그랬는데 여러분이 아무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제 말이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랬는데 여러분이 일어나요. 그러면 제 말이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두 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이 아무도 안 들어 중간에 다 나가고 자고 하품 하고 이러면 제 마음이 어때요? 죽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저의 존재는 제가 하는 말이 저의 존재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살면서 남편이 자기 말을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들어줬어요. 그 마음이 어때요? 죽고 싶거나 죽이고 싶어요. 그렇죠? 이건 좀 과격한가요? 그런데 이건 좀 심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사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말을 너희들한테 하러 왔는데 너희들이 아무도 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는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란 거죠. 여러분 요한범 6장 63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부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성령 받으라고 그러면 여기가 뜨거워져야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언제 뜨거워지나 이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성령을 받으면 뜨거워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뜨거워지는 것만이 성령 받은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생각해봤더니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는 하는 내가 무엇을 받은 거예요? 예 거룩한 영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말과는 구별이 되거든요. 그렇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은 DNA 정보를 갖고 태어난 것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정보로 태어난 것은 하늘로 못 간다는 거예요. 거룩한 말씀이 이 사람에게 들어와야 간다는 겁니다. 조직의 비밀을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봉 17장 8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어쌓으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주를 참으로 아우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어쌓 나이다. 여러분 저는 하여튼 이렇게 창조과학 성경과학 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합니다. 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과학의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과 뭔가 닮은 게 없나 이걸 보게 됐어요. 저도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태어나도록 이렇게 하셨다면 두 번째 태어나는 건 뭘까 하고 보다 보니까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거예요. 거의 정답 같은데 아닐지도 몰라요. 또 올라와서 혼날지도 모릅니다. 아니었어 인마 뭐 이러실까 여러분 요한봉 12장 4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걸 두려워합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신이 있을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판 그 말이 심판한다 그랬죠? 저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요즘 인터넷에 검색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검색을 촥 해보세요. 근데 없네. 뭐가 없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반응이 뭘까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쫙 이렇게 해봤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네가 나를 알고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얘기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천국문 앞에 가서 작전이 뭔지 아세요? 말씀하셨잖아요. 이러면서 버티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마다 다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거 믿고 왔기 때문에 저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버티면 주님께서 알았다. 들어가라. 뭐 이렇게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가갖고 제가요. 새벽 기대를 1년 내내 나왔고요. 이런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시죠? 제가 착한 일을 무지만히 했는데 이래야 될 소용없어요.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거 안 변하는 거거든요. 이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통과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작전 다 알려드렸습니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께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럼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아파트 백평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짜 복입니다. 그 사람은 악인의 께를 쫓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의 정보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 진짜 메시지만 받아들이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돼 있죠. 묵상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그게 있어야 꺼내서 묵상을 하죠. 그렇죠?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든 저는 믿기로 했어요. 아 그거구나.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천국의 열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 하나님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거듭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나름대로 생각이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마지막 꽃다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변하는데 그 변하는 세상 속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영원하게 살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세상은 참 불완전합니다. 그 불완전한 세상 속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